네, 이번 시간은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4번째입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이 물청 얘기할 때는 한자 꼭 격할 것이 아, 이 물건하고 채권이 있으면 물건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있으면 네, 물건을 누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침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 내놔, 치워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채권은 오은이 주장입니다. 오은이. 따라서 채권에서는 네, 물건적 청구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원칙적으로 물청은 물건에서 나옵니다. 채권에서는 물청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내용 봅시다. 물청의입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이란 물건지배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네, 배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물건청구는 인정하는 것은 물건자에게 물건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물청 종류는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내놔. 내 거니까 내놔. 이게 뭐라? 반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가 갖고 점유 내놔라. 그게 반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한 점유 내놔 청구하는 권리 토지 반한 건물 반한 점유 내놓으라는 얘기고 방해 제거입니다. 네, 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의 방법으로 물건 행사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있죠. 치워. 또 등기 말소. 등기, 예를 들어서 갑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는데 이 등기가 무효등기면 네,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로 돼 있으니까 갑이 권리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들어가죠. 이거는 방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염려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공사 중지 되겠죠. 또는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그죠? 봄이 돼가지고 이 축대가 무너지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으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해 예방 청구권 요구할 수 있겠죠. 네,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바로 뭐다? 물건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종료 세 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민법 규정 들어가면 네, 민법 규정 들어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점유권 얘기했었죠.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했을 때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이라고 했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용익하고 담보가 있었어요. 용익물권은 지, 지, 전 담보물권은 6, 7, 8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법 규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글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본권 소속이 아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구권이 있고요. 네, 밑에 보면은 가로 2번 본권 대표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권 관계 없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권 가서 공부할 때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4저는 점유회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했을 때 그러니까 침탈일 때만 204저를 쓰는 거고 침탈이 아니면 이거 쓸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자, 반환자가 나오죠. 이거 반환은 소유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전황의 청구권 점유 회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 특별승에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승계인이 악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앞에 특별승계인은 선이라는 얘기고 뒤에 승계인은 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악의 특별승계인 때는 행사할 수가 있지만 선이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점유권 물청에서는 이 204조는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갈 때 사기가 주로 나올 거예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204조를 통해서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유자는 이 소유물 반환으로써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권에서 이야기가 거론된다면 이건 점유권 물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인트 잡는 것은 이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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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인데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점유를 내놔라. 이거는 방의 재고와 방의 이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유자는 네, 전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 소유자한테 들어가고요. 네, 점유 환자도 과거의 전 점유자는 필요가 없고요. 현재 방해하는 점유자한테 반환. 뭘 내놔라. 네, 더 이상 점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점유 내놔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점유할 권리가 뭐냐면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 이런 자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13조는 누구한테 던져야 될까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뒤집으면 이런 얘기죠.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한테 던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소임을 반환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임을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나옵니다. 이 방해 제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무단 신축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갑토지에 갑토지가 있는데 을이 여기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단 신축하게 되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결국 건물은 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때 갑은 토지 소유권 가지고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워라 그런 얘기죠. 이게 소유권 기초라는 방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단 신축했을 때 건물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을 꺼죠. 그러니까 여기서 퇴거,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단 신축 나오면 팁,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된다는 거. 네,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이 건물을 사이좋게 만약에 반을 갖다가 병한테 만약에 임대했다면, 임대차 했다면 이때 토지 소유자는 이 임차인한테 건물을 철거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겠죠. 그래서 철거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철거는 요구할 수 없지만, 네, 여기서 나가라, 건물에서 나가라, 이쪽이 대학력 가치고 관계없이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무방해 제거 가지고 무단 신축이 나왔을 때 자, 기억하는 겁니다.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 통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도 자주 나온 거니까 한 번쯤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유물 방해 제거할 때 건물 철거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건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네, 이 소유권 가지고는 소유권 보시면 여기 213조하고 214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이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물건은 본권 안에 제한물건. 네, 결국은 제한물건도 물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 14조를 몽땅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 준용합니다.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은 첨의도 내놔라 할 수도 있고 방해 제거, 또 방해 이방 다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몽땅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권, 전세권은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반환 뜻이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런데 지역권, 전세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전세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역권, 전세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와 이방만 인정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서 독자전화 나오기보다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지역권 자체에서 또 저당권 문제 풀 때 이게 툭 치고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권. 네, 유치권은 213조, 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에, 아,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해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청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네,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213조도 있고 214조도 있고요. 또 현재 점유를 하기 때문에 네, 204, 205, 206조 다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본권 대표 무슨권 네, 소유권 기초라는 물청을 다 인정받고요. 네, 밑에 건 점유권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자는 점유권, 물청 다 인정받습니다. 자, 이때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가 있어요. 네,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이 점유가 왔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역시 204조 점유권, 물청이 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213조도 준영을 하고 214조도 준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전세권은 소유자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권자하고 이 저당권자는 본권은 왔는데 점유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기초로 하는 점유권, 물청이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자는 본권,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하는 213조를 준영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조만 준영한다? 214조만 준영합니다. 즉, 213조를 준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213조가 반환이라고 했죠. 반환. 본권 가지고 반환 안 되죠. 여기는 준영하는 이유가 여기 점유를 하니까 이거 반환 요구가 나오는 거고 여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요구가 하나 나오면 안 되겠죠. 그 얘기고요. 다음은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유치권자는 점유가 돌 때 유치권도 같이 돌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권 물청 204조, 205조, 206조 가지고 점유만 살려낼 수 있으면 자동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가 소멸했다가 만약에 점유가 부활하면 유치권도 부활하기 때문에 유치권에서는 213조 준영할 필요도 없고 214조도 준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비법을 굳이 설명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위에 것만 볼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위에 것만 볼게요. 위에 것만 보세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너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네, 반환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딱 좋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 찬란한 트럼프 트럼프 있죠.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트럼프, 유치 찬란한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물청 이야기는 여기서는 잘 안 내고 주로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 또는 유치권에서 꼭 연결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책자 들어가시면 거기 9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93페이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